오늘 도내에서 23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추가되면서 닷새째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. 원주에서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 3명과 타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3명 등 모두 6명이 확진됐고, 춘천 9명, 홍천 3명, 태백 2명, 강릉, 철원, 동해에서 각각 1명 등 모두 23명이 확진됐습니다. 어제는 동해 8명, 춘천 5명, 영월 2명, 원주, 영월, 평창에서 각각 1명 등 모두 21명이 확진됐습니다. 원주의 누적 확진자는 718명, 도내 누적 확진자는 3122명입니다.